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일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 모델링이 어려워서 텍스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 텍스처를 움직여서 눈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샘플을 만들어 봤어요. 여기 컨트롤을 대신할 오브젝트가 있구요. 이걸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 오브젝트의 눈동자 텍스처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구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시퀀스라고 해서 연속된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눈을 깜빡거린다 라던가 이러면 이미지 자체가 변형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땐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시퀀스 이미지라고 하는 연속 이미지를 이용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컨트롤에다가 새로운 속성을 하나 만들어줬구요. 여기는 이 속성의 값을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연속된 이미지를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머리 모델링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컨텐츠 브라우저에 보게 되면 베이직 헤드가 있구요. 여기 있는 걸 불러내게 되면 이렇게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아마 텍스처링을 했을 겁니다. 텍스처링 한 부분은 언급을 크게 안 하도록 할게요. 우선 간단하게 이마 부분에 이렇게 서드아이즈 라고 해서 위쪽 이마 부분에 눈동자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오브젝트 폴리곤 페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따로 더 줄 수도 있어요. 여기 스탠드 서페이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택한 부분만 이렇게 텍스처링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칼라 값에다가 램프라고 하는 걸 적용해 주도록 했구요. 램프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이게 아닌데... 네, 이게 아니구요. 여기에다가 램프를 적용을 해주구요. 램프에 보게 되면 타입의 여기 이 라디얼, 아니 서큘러 램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인터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보관법을 넌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 형태의 원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을 눌러보게 되면 뭔가 원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운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 UV 좌표를 조정해주면 되는데 이 UV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의 UV, UV 에디터에서 보게 되면 여기 부분의 UV가 여기에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이게 되면 보이게 되는데 따로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퍼 쉐이드에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이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에디트 해보게 되면 셀렉트 매테리얼 프로 오브젝트라고 해서 오브젝트에서부터 매테리얼을 선택하는 기능이 있구요. 오브젝트에서 매테리얼을 선택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테리얼에서 오브젝트 선택하는 기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택 적용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해 줄 수 있구요. 여기에 UV에 플래너 맵핑을 이용하게 되면 앞쪽에서 투영되는 Z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리고 UV에서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이 약간 찌그러진 것 같죠? 그러면 여기는 비율대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구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텍스터링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다른 방법으로 했겠지만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걸 움직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UV의 값을 이렇게 변형해도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기 적용되어 있는 오브젝트 텍처에 플레이스 투 디텍처라고 하는 부분이 이 맵핑되는 좌표의 영역을 컨트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할 거예요. 플레이스 투 디텍처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여기 보게 되면 트랜스레이트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구요. 여기 있는 걸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0.2 1로 하게 되면 반복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까지의 값을 하게 되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 값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이게 U하고 V이기 때문에 0.1 이런 식으로 위로 마이너스 0.2 하게 되면 아래로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용해서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컨트롤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컨트롤을 하나 만들어주고 얘 오브젝트를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나 좌우로 움직였을 때 여기는 이 눈에 방향이 조정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리깅이 돼 있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가 머리를 따라하고 있는 뭐 조인트에 연결되어 있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는 항상 0의 값에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될 텐데 뭐 그거까지는 설정이 안 돼 있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뭐 위쪽에 이렇게 놔두고 이걸 이제 가지고 움직임을 컨트롤 해보도록 할게요. 위치값을 좀 고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걸 이제 프리지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요. 모디파이에 프리지 트랜스포메이션 하게 되면 이렇게 0 0 0 0 0 1 1 1 1 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왼쪽 오른쪽 위아래가 이런 식으로 좀 절대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위아래의 값을 뭐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랑 아까 전에 봤던 이 플레이스 2D 텍스처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플레이스 2D 텍스처에 여기 있는 트랜스레이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기능 중에 여기 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트 드라이브는 키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세트 클릭을 하게 되면 위에 드라이버 아래 드라이브 이라고 해서 연결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원 선택하고 드라이버에 로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2D 텍스처라고 돼 있는 부분을 아래에다가 불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할 것들을 연결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축으로 할 때는 이 오브젝트의 U라고 하는 방향성을 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트랜스레이트 X는 여기 있는 이 플레이스 2D 텍스처에 트랜스레이트 프레임 U를 선택을 해서 키를 주고요. 그러면 이 트랜스레이트 X가 0일 때 여기는 값도 0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화하게 되게 되고요. X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3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을 하고 여기 있는 값을 0.3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 그럼 여기 있는 게 0.30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30 30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 0.3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좌우 움직였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위아리도 마찬가지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트랜스레이트 X입니다. X, Y 그래서 Y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V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를 주고요. 초기값 0일 때 0 그리고 위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뭐 한 20 그러면 여기에 0.2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일 때는 0.2 이런 식으로 이제 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해주게 되면 여기는 이 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X, Y 방향을 움직여서 이 오브젝트의 UV 방향을 이용해서 눈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돌아갔다. 이렇게 돌아갔다 라고 해도 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고요. 리깅이 돼있다 라고 하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머리 조인트에다가 얘를 표현한 채서 사용해서 움직이게 되면 큰 문제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랜스레이트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시퀀스로 돼있는 경우다. 눈을 깜박인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미지 램프가 아니라 어떤 시퀀스 이미지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요걸 끊어주고요. 아까 전에 봤던 시퀀스 이미지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선택을 해주고 여기 있는 거 클릭해서 시퀀스 이미지를 아무거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스에 어디에다가 돼있냐 네 여기 요걸 이제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퀀스는 불러줬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미지에 클릭해 보게 되면 여기 시퀀스로 설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갔니? 어? 여기가 없나? 네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 보게 되면 유즈 이미지 시퀀스를 클릭하게 되면 시퀀스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프레임에 따라 프레임이 설정되게 됩니다. 요걸 이제 이용을 할 건데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속성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속성을 프레임이랑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선택해 보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채널 박스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에디트해 보게 되면 에드 어트리뷰트라고요. 속성을 추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드 어트리뷰트 그 이름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sq ime sq 라고 지워주도록 하게요. 그리고 이제 파일의 형식이 있는데 인티저 플롯 뭐 이렇게 있습니다. 실수형인지 정수형인지 뭐 조정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지 자체는 한 장 한 장씩 돼 있으니까 인티저라고 하는 정수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값 뭐 미인 맥스로 이제 제한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얘가 100프레임까지 밖에 없다. 0프레임 부터 그러면 0에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설정해 주면 조금 더 잘못되는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케이 누르게 되면 imeq라는 이름으로 0에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수치값이 변하는 속성을 만들어 줬고요. 여기다 이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연결하려면 요거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요거 이름은 오른쪽 아래에 이미지 크립트에이터를 해 보게 되면 방금 저에게 수치를 변형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basic head 땡땡 넙스 써클 점 imsq 라고 돼 있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요걸 복사해 놓습니다. 컨트롤 c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 시퀀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매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매터리얼 아트리뷰트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스탠다드 서피스2의 컬러값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미지 넘버라고 돼 있는 부분에 보라색으로 돼 있는데 보라색은 expression이라고 해서 어떤 수식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마우스 롤즈 버튼을 누르고 edit expression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속성에 이 프레임 extension 이라고 돼 있는 게 프레임이랑 세팅이 되어있다는 프레임이랑 매칭이 되어있다는 얘긴데 이 프레임 대신에 아까 전에 선택 저가 복사했던 이 값을 붙여 놓고 edit 해줍니다. 여기 있는 프레임 이미 정보를 여기 있는 얘 이 속성 값으로 대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00까지로 움직여서 여기 있는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준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킷값을 셋키 그리고 여기도 셋키 또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셋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좀 다른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움직이거나 변형을 하는 이런 이미지로 연속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눈 감는 것도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질문실 본 쪽 안에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신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